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반을 훌쩍 넘겼지만 현재까지 주요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영업정지처분까지 유명무실해진 모양새입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안전사고는 3,217건에 달하며 올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여기에는 영업정지가 282건이 포함됐습니다. 그러나 영업정지처분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 입찰 참여 제안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따내는 등 신규 수주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. 실제 SGC 이태그 건설의 경우 최근 안성물류창고 추락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기로 한 상태이며 HDC 현대산업개발 또한 광주 학동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о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